요즘은 자신의 사생활 순간순간을 인터넷에 생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생활에 노출하는 것 같아 이에 불과하지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타이완의 한 서점 주인이 온라인 생방송으로 독자들과 도서 내용을 공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특정 테마로 토론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인기가 좋아서 서점의 매출이 쑥쑥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차이 루이산 씨는 생방송 사회자이자 이 서점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차이 루이산 씨는 450만 뉴타이완 달러의 적자를 내는 서점을 과감하게 인수했습니다. 차이 루이산은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온라인 생방송을 오후에 진행했으며 총 12,000여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는 조회수가 4만을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오르는 한편 도서 판매량도 껑충 올랐습니다. 월 판매량이 10건 미만이던 데서 요즘은 500건 이상이 팔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점이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현재는 분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점이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점이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